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이번에 세미 어드벤처2에서 꼬마 거북이 세미의 손녀 엘라 역을 맡았고요. 엘라와 그리고 아이유 양을 좋아하는 리키 역을 맡은 비기원입니다. 악당 역을 맡은 빅디 역을 맡은 김원효입니다. 미리 가이드를 떠주신 성우분의 목소리를 많이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그렇게 성우분을 따라하면 아이유 씨를 섭외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우 같은 그런 목소리를 원해서 아이유 씨를 섭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유 씨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연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셔서 거기에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고 제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연기를 했더니 좀 마음 편하게 재밌게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웃는 게 있는데 리키라는 놈이 참 웃는 연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하하하 복식으로 웃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복근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 덕분에 몸매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웃어요. 생김새적인 캐릭터는 개그 콘서트에서 보여줄 수 있지만 각자의 가지고 있는 또 목소리 개성 있는 연기가 많거든요. 그런 목소리적인 캐릭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좀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 유행어도 뭐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어떤 유행어 쓰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기자님한테 대놓고 마 이럴 수는 없는데 기존에 했던 유행어도 하고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유행어도 좀 섞어가면서 많이 했어요. 녹음하면서 계속 기강씨가 한 거랑 들으면서 같이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계속 들어서 그리고 진짜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리키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긴장도 많이 했었고 기강씨 걸 들으면서 약간 좀 더 의지를 내면서 신경 써서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